더욱 다양해진 테마 시티, 스카이트랙, 카니발 타빈치북으로 업그레이드된 2020 맥포머스 다이내믹 브레이 교육적 효과 우리아이 호기심과 관찰력에 도움을 주는 자석 교구 9년 연속 과학고 선정 교구 과학고 수학체험전 및 진보리센터에서 교구로 활용되는 교육적인 브랜드 다빈치 500주년 기념 맥포머스 다빈치북 증정 세계적인 맥포머스 미국, 영국, 독일 등 전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맥포머스 스템 교육기관 인증 미국 유명 대학과 초중고등학교 수학교육 연구진행 교육 완구 부문 어워드 수상 브랜드 명예의 전당 3년 연속 수상 다이내믹 해진 구성 다양한 테마로 업그레이드된 페이스와 액세서리 나만의 도시를 만들어보는 시티 세트 로봇과 만나는 뉴 스카이 트랙 빙글빙글 대관람차와 회전 로켓 카니발 입체 사고 능력을 키워주는 다빈치북 더욱 역동적인 2020 맥포머스 다이내믹 브레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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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